오늘 이제 백신 맞으러 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영국 사람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 아무튼 오늘 백신을 맞는다니까 한번 그 과정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는 제 처남이 머리 깎는 거에요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처남이랑 같이 맞을 거에요 제가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장모님하고 아내가 맞을 예정입니다 민원이 생각보다 많네 지금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게 5시쯤에 마시고 와라고 하는데 30분? 30분 정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맞고 2차까지 맞고 한국에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좀 재밌는게 보네요 더 이상 간짜 친구 여기가 주사 맞으러 가는 곳이고 여기가 아시아파크에요 아시아파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운드가 엄청 많네 초남이랑 같이 왔는데 초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초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핸드가 없고 핸드가 없고 저기 어딘가 있을텐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4 아 씻고 빠르게 아프지도 않네요 여기서 이제 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간 그 카페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동생이 그 이제 처남이 엄마랑 이제 다른 사람도 두사맞아야 되니까 먼저 데리러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일단 가족들 기다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빨리 주사를 놓네요 그리고 뭐 주사 재활용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쇠 주사위를 꺼내서 예방접종하는 거를 전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신을 맞았으니까 한 달 정도 뒤에 한 번 더 맞고 한국에 이제 갈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다른 도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플지 안아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 아 지금 백신 맞고 2일차거든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어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영상 업로드 못했고 오늘 영상 찍었을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제가 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도 먹고 그 다음에 파마돌 베트남의 타이레놀에 있는데 그것도 먹고 한 3알 정도 먹었어요 영상 켠 거는 나 때문에 아니고 사실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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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는 건데 베트남도 추석 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제어탕을 차리는데 보면은 가오 조심 위힘 이게 뭐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태울 것들 그 다음에 좀 재밌어 보이는 게 바로 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랑 그 다음에 여기 오리온 과자 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에 올라가요 좀 간단하게 저기 뭐 상 올라간 것 같고요 우리 천하마귀 우리 천하마귀 망고 안녕 망고 안녕 안녕 요즘 웃을 때야 웃을 때 위힘 코비드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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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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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우 또이 뭐 가요 둘 둘 갖다줘 여기 코로나 검사해 오랜만에 외부 사람 만나보는 위치기에요 코로나 검사해야 돼 우리 애기도 검사해야 돼 έχ 수기 미 마ksom기를 미 마ded 응 저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